5. 2. 3. 5. 5. 5. 6. 5. 5. 5. 5. 6. 아 시작해버렸네 5. 7. 8. 5. 아 시작한 것 5. 6. 7. 7. 10. 10. 11. 10. 고민하고 있어 아하 나왔다 저 카드 버렸다 어 됐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좀 기다렸다가 베인 되네 그럼 분명히 저쪽 그럼 저쪽에서 분명 저쪽에서 분명히 루시안 나와 어 말자 맞네 그러면 저쪽에서 니코 가져올 생각이야 이럴거면 어 바로스 가져와 일단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자크를 밴할 수도 있어 어 근데 우리가 자크말고 안될 것 같아 그건 그런데 일단 보자 뒤에 뱀픽이 좀 봐야될 것 같아 아 모르가나 아 니코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 뭘 하고 싶어? 이거 갈리오 한번 더 할래? 아니면 뭐 그냥 시험삼아 또 아리 한번 더 어 뭐 할래 빨리 피 갈리오 나 세나 응 어 마오카이 가져 응 이거 너무 원딜 몰아주기 조합은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미포가 없잖아 그럼 바로스가 조금 딜이 딸릴 거야 가렌 싸우기 괜찮다 했어 어 할만하다 했어 그래서 풀어준 거야 우리 이거 모르가나 조심해야 돼 바텀 알겠지? 아 자크 가져갔다 이러면은 지금 루시안 밴 해줄래? 어 어 어 어 아니 모르가나 하는데 레오나를 밴 한다고? 이거는 이상한 이상한데? 그니까 그니까 보통 레오나 할 사람이 모르가나 밴을 하는데? 뭐지 저게? 뭐 그럴 수도 있나봐 이거는 지금 잠깐만 서포트 미드 가렌 아 헤카림 헤카림 아 아 아 잘못했어 아 이거 어떡해 아 어떡해 저기 헤카림 나올 거야 분명히 헤카림 밴 했어야 됐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바로 얘기 못 했어 어 애쉬 어 내가 세나 할게 이거 갈 저기 뭐냐 람머스? 판테온? 둘 중 어 판테온 해도 될 것 같다 어 어 판테온 나쁘지 않아 어 헤카림 나온다 했지 그래 헤카림 밴 했어야 됐어 내가 저거 나올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카림 배날려 니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선취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판에 너무 목매진 않아도 돼 대신 열심히 이거 애쉬 궁 조심하고 이거 수은 반응 안 될 거면 이건 진짜 무빙이 제일 중요하게 애쉬 궁이랑 모르가나 Q를 끊을 수 있어 수은이면 그리고 헥하림 공포도 풀리기 때문에 수은 있으면 매우 좋지 못 쓸 거면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괜히 돈 낭비야 이거 근데 룬 포킹으로 그걸로 했지 유성 응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거 하... 괜찮아요 저 지금 헛다 하겠다 하기 싫어서 아! 존나 시끄럽지 않아요? 아 짜증나 진짜 8시만 되면 나와 아이고 약간 자르반에도 괜찮았을 필리다 근데 이거 우리 조합 괜찮나? 네 이거 딜 내가 저쪽에 탱커가 존나 넣어야 되네 아 근데 상태언니 탱으로 갈 거야 딜로 갈 거야 탱! 아 딜! 딜 오케이 어 딜로 가도 될 거 같아 어 우리 좀 딜로스 생기거든 이거 바로스 포킹 바로스라서 딜로스가 좀 생길 거야 일단 란전을 초반에 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들고 가면 되지 어어 중간에 보다가 아 엄청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거 진짜 조건이 자꾸 대회때보다 나와서 하하하 진짜 탑! 임배할 리는 없겠지만 일단 확인 오케잉 그 갈리오 그럼 요쪽에 가 있어야죠 어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여기 가 있어야지 아 오케 미안 한타 열리면 바로 텔로 한일 아 존나 쉽지 않았어 언제 끝나 침착해 침착해 이거 딜로스가 로에이션 음성 같아 이 챔프 여기 자체가 딜로스가 좀 있거든 이거 응 내 생각에는 일단 무조건 애쉬부터 물어야 돼 이거 이거 니코 궁 들어와도 일단 애쉬부터 물어야 돼 아 니코 상대로 보면 빡센데 애쉬가 뚜벅이니까 이것도 바텀 바텀 판다 모르겠어 확인 모르잖아 여기 어 왜 거기 있어 여기 먼저 와딩을 많이 한대 그래서 카정 방지용으로 많이 쓴다더라고 저기가 자 내려오는데 시간 걸릴 거야 저러면 아니 모르가나 서콘 아니였어 그니까 탑일 수도 있음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아 뭐야 뭐지 내려오는데 시간 걸려 이러면 애들 니코 아직 안 왔거든 아 니코네 저거 니코가 한 거네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니코가 한 거야 니코가 이거 먼저 이 랩 가져가야 돼 선취 이거 당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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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가나 반응 못할 거야 분명히 불씨 나 이거 W면 잘 맞춰야 돼 좋았다 계속 견뎌도 좀 해줘 이거 풀 뺐어 밀어 밀어 쭉 밀어 나중에 한 번 더 와도 될 듯 이거 라인 처음은 한 번 밀어야 돼 일단 선이 랩 아 까비 아 까비 해카림도 저랩 갱 나누니까 아 금시 아 금시 더블 저기 Q 안 찍었다 하지 싸울만 해 해카림 저기 위로 가거든 아 해카림 확인 아우 아파라 해카림 동선도 똑같을 것 같은데 뭐하누 아마 봐 이게 기다린듯 아닌가 뭐지 해카림 계속 위에 있거든 어 해카림 확인 볼 속에 내가 계속 아까 위에 있다고 말했어 근데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거 살짝 살짝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갱 실패하면 그래도 손해야 갱 루트가 다들 비슷해 여기 2티어에서 이거 우리 3넵 해카림 위에 있다 했지 응 해카림 위에 있다 했지 해카림 위에 있다 했지 현재 빡시게 해카림 위에 있을 때 오케이 나 만든다 오케이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만화할게요 이제 오케이 이제 미니언 먹을게 여기 와드 와드 일단 애쉬 먼저 견제하는 걸로 해줘 만화 아끼고 이거 이따 위쪽에 와드 아 아 아 아 그렇지 이거 해카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올 수도 있어 그것 좀 조심해야돼 오케이 인정 해카림 뒤에서 박치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드가 지금 풀 없어서 엄청 사릴거야 미드가 지금 풀 없어서 엄청 사릴거야 미드가 지금 풀 없어서 엄청 사릴거야 일단 내가 일정해 이거 나미님 피 없어 지금 오케이 확인 애쉬 피 빠짐 이거 집탐 잡을 수도 있어 오케이 안간다 어어 나 동선이 꼬였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정글링이 느려가지고 어 만화 학교 만화 학교 아 오케이 니코가 편캔이 심하거든 바로스 대신에 세나랑 같이 하면은 그 스웨인처럼 내가 딜을 막아주고 막 그런건 절대 없을거 애쉬 집감 애쉬 집감 천천히 헬카린 저 위에 보였다잉 헬카린 보이지 한쪽에? 한쪽에? 아니아니아니 맵배봐 헬카린 블루 이거 라칸 라인 땡겨 내가 아까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줄게 라인 밀지마 밀지마 이거 끝함만 칠게 아니 나 이거 확 밀어버리고 집 가자 그냥 라인 박아놓고 헬카린이 어차피 애쉬 없음 보다 어 집 가자 집탐 이쪽으로 쭉 내려와 집탐 오케이 아 대포 아깝다 근데 헬카린이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헬카린이 이제 이쪽에서 막 넘어올 수도 있네 여기 와드 어 잘해놨 헬카린 어 밑에 뺏어 나타났네 헬카린 헬카린 미드 확인 뗄 수 있어 어 궁 빠짐 니코 궁 빠짐 니코 궁 빠짐 궁 뺐다 니코 궁 뺐어? 오케이 잘했어 니코 궁 빠짐 내가 보기엔 저분 풀 궁 못써 어 어 어 풀 궁 쓰질 못하시는 분이야 여기 헬카린 여기 도와줘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나이스 합류 미다 합류 죽었으면 그냥 죽었으면 풀 빠져서 나이스 와이스 좋아 좋아 정글 정글 밀었으니까 이거 밀어 밀어 어 포탑 하나만 받을 수 있나? 네 오케이 아 마오카의 풀 빠지 이거 여기 와드 하고 나 와드 없어? 어 아 내 구니 쪽은 아깝긴 했다 그치 괜찮아 괜찮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해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손에 땀난다 얘들아 아 이거 사거리 뭐 아아 이거 사거리 키니까 애쉬 조심하고 사거리 어 어 맞아 제법 방금 아 뭐야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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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착해 충착해 네 플렉스에 따라 어 잘하고 있어 시시모컴 플렉스 정글링 이거 인기형이 당황했어 가서 사가야겠다 좀 언니 뛰어야지 모르겠지 하프로지 아 이거 우리 육렘 먼저 잡아야돼 바텀 근데 나와 지금 이쪽에 시야 잡을게 응 좋아요 여기 부시에 잡을게 여기 여기에다가 이거 나 여기 5초 와닿을거야 이거 일단 애쉬피 없으니까 공격 못해 내가 한번 큐각 볼게 어 큐각 한번 봐봐 쏠 수 있으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괜찮 지금 압박 잘하고 있어 이러면 욕먹기 쉬워져 어차피 지금 못가 헷카림 온다 어차피 못들어와 어차피 못들어와 어차피 못들어와 이거 집탄봐주는거야 집탄봐주는거 때려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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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견제 너무 좋아 와 서포차이 너무 좋고 좋아 좋아 아 진짜 서포차이야 우리 와 너무 좋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영상 하나 해줬죠 못먹을까 지금 헷카림 집갔어 어 피없어서 집갔거든 용 피자 이거 이거 이제 이제 가도돼 이거 용 한번 시도해 시도해 그리고 어 니코 견제하고 라인 밀고 왔지 어 그냥 라인 밀고 이거 우리는 우린 도와주러와 니코 안가 니코 안가 우리 도와주러 오면 돼 바텀 바텀이 도와주면 돼 니코 견제 나가고 이거 챙기면 돼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여기 헬시 도왔어 어 바우스 내려와 나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애쉬 한번 물리면은 힘들어 헬카림 여기 위에 헬카림 여기 위에 헬카림 여기 위에 나 마너 없어 어 집탐 좋아 좋아 집탐 한 번씩 잡아주고 헬카림 뭔가 지금 바위기 먹고 있을 것 같다 느낌이 헬카다 왔네 맞죠 가세요 어 어 가세요 어 니코 왔네 아 니코 왔네 니코 왔네 조심해서 싸워 고졸러 간다 됐다 됐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아 아 바텀 여기 와드 지워 와드 박혔어 이거 이따 지워줄게 어 그리고 이제 바텀 갱강 한번 잡아줄게 응 내가 이거 불실 못하고 어버버 할 수도 있으니까 불실 내가 한번 빼고 나서 내가 불러줄게 오케이 나 궁 있거든? 우리 이거 바텀 한번 가볼래? 그래 가보자 가보자 나 궁 있어 묶을게 잡고임면 헬카림 위치 어디? 미러제 파 이거 이거 모르가나부터 잡아 그냥 나 빠질게 잡아 잡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어 너무 좋았어 이거 헬카림 좀 조심하고 라인 밀자 어 어 이거 이거 라인 밀고 우리 타워 좀 때리자 이거 빨리 밀어 빨리 라인 어 집가 판테온 돌고 우리끼리 할게 이거 미드 한번 커버되나? 어 미드 커버 갈게 어 헬카림 미드 어차피 타워에 안 박힐거 같아 저거 이거 헬카림까지 밀거지? 어 이거 이거 마저 밀고 어 어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이거 미니언 좀 쳐봐 어 미니언 먹어 어 헬카림 타아 아 아 튀기긴 하네 근데 금방 갈게 그렇지 탑 닫힐 수 있나? 어 맞다 차표팀 안 쓰고 좋아요 이제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그리고 어 신발 잘하고 있어 탑 아 우직하다 좋다 우리 전령 어 전령도 견제합시다 이거 헬카림이 힘을 못쓰거든?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오케이 어 신발이 안 사네 아 여깄다 침착하게 아랫 미아 응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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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나 궁운 20초 니코 집 간거 같애 아니 아직 안 갔어 바텀 여기 어차피 한번 채굴 주고 헬카림 거 성대 독턴 누구야? 성대인가? 아니야 이거 내 궁이야 내 내 이 아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 헬카림 보였는데 바텀 한번 더 도전해볼까? 저 풀도 다 빠져있거든? 나 궁운 다 갚아 나 돌아서 난 그냥 당기고 있어 저 헬카림 어색 우리 라인 좀만 더 당겨 이거 당기라고? 어 오케이 아 공 40초긴 한데 한번 찌르지 뭐 쟤네도 풀도 없는데 여기 와도 없지? 어 와도 없어 거기 빠졌음? 완전히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 지금 뺀다 어 이렇게 했나? 아닌가? 그냥 사리는 거지 애쉬 일로 갔어 헬카림 여기 있다 헬카림 확인 헬카림 확인 들어온다 이거 해볼래? 아냐 아냐 기다려 기다려 한 20초 뒤에 부르면 돼 어 기다려 기다려 우리 이거 라인만 계속 유지시켜주면 돼 어차피 저희 또 갱 올 거라고 또 긴장 탈 거야 우리 라인 당기면 돼 오케이 어 나는 그거 없어 그리고 위에 헬카림 경험치 못 먹게만 하면 돼 달려 내가 이렇게 견제주면 돼 나 와도 하나 어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 빼면 돼 아니 천천히 빼면 돼 이거 먹었네 빼면 안 죽어 어 미드 미드 라인 탄다 리듬 미드 먹게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아냐 아냐 안 들어와 기다려 기다려 저기 어차피 그거 라인 밀고 이거 블루 드셔도 될 듯 아 우리 용 타임이니까 밀어주자 이거 용 57분이니까 어 이거 이거 먹고 용 지금 1분 좀 안되게 남았어 블루 안 줘도 됨? 어 나 블루? 블루 줄래? 아 먹어봤음 방금 아 괜충 괜충 아 그렇게 헤카린 동선 안 아 많이 남아 헤카린 동선 본 사람 그래서 아까 위쪽에선 이제 내려갈거에요 아 그럼 우리 잠깐 사려 일로와 여기서 여기서 말 대기 잡을거야 여기서 대기 이거 어차피 모르가나 큐로 견제 안하면 절대 못 들어와 어 바로 이거 먹고 아래쪽으로 달려 봐 이거 여기 위에 위에 카림 있다 여기 블루 쪽에 수정투 섰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카림 나도 이제 바텀 이제 보러 간다 그리고 나 궁 돌았어 위험하러 카린도심 우리 이거 라인 당겨 기다려 기다려 좀 기다려 라인 당겨 근데 라인 당겨서 내가 갱가면 어 어 갱가면 분명히 헤카린 역갱 볼거거든 어 역갱 볼건데 그래도 거리 놔두는게 낫지 않을까 타워 그럴 때 지금 갈리오가 궁으로 오면 돼 어 알겠지 이거 먹을게 어 먹어 먹어 어 바뀌지 않다 이제 라인 밀자 어 라인 밀자 밑에 맛있으니까 어 그리고 갈리오도 빨리 가서 이거 라인 한 번 더 밀어 용 보게 오케이 빠르게 밀어주세요 어 빠르게 밀어 어 나 빠르게 밀고 용 한 번 먹자 우리 믿고 집 갔거든 이거 여기 바텀도 집 감 그럼 나 채굴 할까 용 치즈로 아냐아냐 채굴 끝났어 용 쳐 온다 온다 헬카린 간다 어 못와 근데 우리 셋이 있어서 빨리와 바루스까지 그래 갈리오까지 여기 마킹 해주면 돼 그냥 먹어 어 나 마킹 중이야 응 안가 안가 못가 못가 그렇지 아 편안하게 매확인 늦게 왔다 집탐 집탐 어 집탐 이거 미리 빨리 부셔도 되는데 이거 애쉬 어차피 안와서 아 이거 내가 같이 밀어줄게 바텀도 어 아니야 바루스 가 바루스는 가 어 바루스 가고 어 바루스 가고 우리 이거 타워 박아놓고 가야돼 응 응 응 근데 이렇게 해주고 쭉 빠져 그냥 저기 어차피 빅칸에 미드 올 확률 있나? 그건 모르겠네 아까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왓 한번 박아야돼 이쪽에 이거 탑 어차피 뭐냐 저기 정글이 봐주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애 미드 음 음 내가 타면 사리면 사면 되겠다 바위계 나랑 같이 바위계 견제 좀 하였어요 어 여기서 먹을게 우린 이거 또 한번 밀어도 돼 타워 부서질 거니까 내가 먹었다 미안하다 괜찮은 100원 게이드 헤카림 아마 이렇게 동선 이쪽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애 지금 조금 사려도 되고 지금 조금 사려도 되고 지금 조금 사려도 되고 그렇지 어우 잘하고 있어 내가 글로벌 우리 글궁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어 두 개나 있어서 좋아 좋아 합류 좋아 나 합류 잘 나 이제 궁 또 돌았거든 오케이 나도 궁 한번 밀고 밀고 좀 기다려 이거 헤카림 분명히 올 거거든 헤카림 동선 파악하기 좀 기다려봐 오케이 좋아 근데 밑에 내가 봐주고 있으니까 궁도 있고 어 나도 궁 이거 헤카림 동선 불려고 민 거거든 아래 두툼 빠졌어 좋아요 진짜 우직하다 너무 잘하고 있어 애쉬 집감 애쉬 피 개피 애쉬 풀 빠짐 힐풀 바텀 가서 같이 밉시다 나 여기 세툼 같이 밀어줘 쭉쭉 밀어 어 밀어줘 바텀 밀고 바텀 밀고 미드 한번 와줄거지 동굴까지 동굴까지 동굴 이거 세골하자 이거 밀어 밀 수 있어 첫박다운 나 그렇지 이거 마저 밀어 이거 마저 밀어 라인 라인 마저 밀어 쭉 밀어 마저 드세요 빠르게 빠르게 어 솔라 빨리 먹는 중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받아주고 자 집 한번 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드 견제해주면 돼 집 한 번 갈게 집 갈게 어 나 같이 한 번 나 같이 한 번 어 마오카이 잘하고 있어 고단 밀어봐 마오카이 너무 잘하고 있어 네 네 네 네 아 이거를 마다 하나 살게요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가자 이거 미드 마크 한 번만 한테요 음 음 우리 어디가 우리 미드가 이거 타워 한 번만 지키고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이따가 여기 먹고 있으면 아아 이거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또 용 타임 오거든 40초 1분 40초야 그니까 우리 여기 타워 지키다가 용 때 합류하면 돼 어 몰가 올라가 어 여기에 시야 어이게 시야 지우는 중 근데 해카림이 아래에 안보이 마 해치로 올라간다 그럼 해카림 조심할게 잠깐만 나 여기 위에 전령 한번 타야 애들 그쪽으로 못 내려와 어차피 뱅 돌아서 올 거야 이거 라인 밀어 그냥 밀어 제껴 쭉 밀어야 되고 어 그냥 밀어 제껴 아 아 전제 못해 절대 못해 애쉬 북 먼저 날리지 않는 한 절대 못하는데 애쉬가 지금 먼저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풀어봐 하면 손해야 손해 오케이 가도 되고 아 그럼 어떻게 이거 북먹을까 이거? 어 먹어 먹어 그거 받아 먹어 내가 지켜줄게 여기 시야 작업된 바위계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와드 먼저 할게 헬카림 어 애쉬 왔다 애쉬 왔어 여기 나 블루 주고 싶은데 빠져 빠져 바로스 빠져 나 못해 쭉 빠져 바로스 나 많아 많이 나와 응 좀 빠져 아 아 아 아 미안 내가 궁을 써줬으면 살았을라나 궁을 못써가지고 싸우면 썸 낫다고 말해줘도 괜찮아 어 내가 어 못해 나 계속 견잡게 헬카림 블루 어 나 이제 아랫동선 돈다 아래 아래로 간다 이제 나 아랫동선 어 이거 라임 오는거 막기만 해 우리 아직 미드 라인전 안 끝났으니까 블루 먹으러 갔어 블루 먹으러 갔어 타이 너무 오직해서 아 보돌라 헬카림이랑 만났어 용먹으러 간다 용타임 잡는다 용 이거 우리 셋 나 타이 너무 오직해서 방금 나 윗동선이었는데 썸 난지도 안가고 나 지금 와드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한 번만 박아줄래? 이쪽에 봐 여기 여기 와가지고 여기 봐 그렇지 절대 안 기다려 기다려 지금 여기도 견제 타임이 바위계를 먹었어요 나 갈게 나 견제해도 되지? 이거 우리 들어가 봐 확인만 해봐 뭐하지? 이거 뭐야 헷갈리 이거 뭐지? 이거 애쉬풀 애쉬풀 빠졌어 애쉬풀 빠지 이거 견제 못해 절대 오케이 이거 그냥 우리가 견제하고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아 오케이 일단 한번 써볼게 나이스 먹어 먹어 포탄 나갔어 먹어 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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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가르미야 이거 쭉 먹어 쭉 먹어 괜찮아 갈리오 좋아 앞에 저거 좁은 견제 아 견제 좋아 절대 못 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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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바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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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중 따라온다 위에 아니네 애쉬 지금 풀도 없으니까 가까이 절대보다 궁도 없어 나 궁 있음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바텀 쭉쭉 밀어도 돼 어 바텀 쭉 밀어도 돼 어 이거 아 근데 와드 한번 박아야되는데 혹시 박아줄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위에 윗동선 헤카린 윗동선이었죠 방금 어 이거 이거 라인 쭉 밀어 미드라인 쭉 밀어? 아니 미드 미드는 견제만 하고 탑 이거 지금 바텀 바텀 콜이었어요 탑 100개 탑 100개 이거 쭉 밀어? 좀 나 무서운데 밀어도 돼 헤카린 윗동선이야 여기 요거까지만 밀어 요거까지만 박아두고 가는게 제일 좋아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거 뚝뚝 밀어도 돼요 바로 밀어 어 밀어 우리 저기 헤카린 보이면 판테온 도와주면 돼 여기 누가 온 거거든 여기 잡으면 돼 이거를 이거 잡으면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쭉 빠져 이제 우리 나 공 있어 어 우리 이제 쭉 빠져 좋았어 풀까지 빼고 라인 박았다 이제 우리 미드 견제해주면 돼 라인 잘 가고 있을까 이제 미드 밀어 내가 가서 같이 밀자 어 이거 미드 같이 밀어 라인 오면 같이 밀자 마오카이는 애쉬한테서 좀만 버텨줘 음 조심하고 궁이 아마 지금 돌아왔을 거야 그거 조심하고 음 일단 쫓아냈어 아프죠 일단 때릴 수 있을 만큼 그냥 일단 때리고 어 아 모루 하나 어디갔지 이게 안단네 이제 빼지 모루 하나 잡아라 이거 잡을 수 있어 아 됐다 빠지고 바루스 자 우리 바텀 간다 이리 내려와 우리 바루스랑 나랑 바텀 내려와 바루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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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미드 나이스 어 나이스 바루스 내려가 오르가나 바루스 내려가 바루스 안 내려가 뭐할게 바루스 내려와 오케이 나 탑에 탑에 지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가렌이 왜 여깄어 가렌이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운영 시작하는 거야 지금 가렌 올라감 이제 내려 이제 갑순이 이제 빼줘 나 이거 집 갔다 와야 되거든 이거 밀고 나 집 갔다 와야 될 거 같아 어 네 여기서 내가 여기 받아가지고 아니요 그 반반이라서 괜찮아 이거 먹고 가 가렌이랑 히카린 어딨어 가렌 가렌 집 갔어 가렌 가렌 미드 이거 하나 더 밀어 바텀 이거 하나 더 밀어 이거 가렌이 먹고 미드 커버 갑니다 집 갔다 올게 아 집 갔다 올게 이거 라인 밀고 집 집 가렌 여기 부시 쪽에 있어 나완 마주치기 안 먹어도 되겠네 가렌 안 왔네 미드 갈게 미드 갈게 이거 용 타임 이제 2분 정도 남았어 기억해 나이스 미드 커버 한번 해줄게 어 미드 커버 나 여기 뭐 보고 미드 갈게 아니 제가 가면 돼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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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면 돼요 바로스는 나 쫓아와 오케이 내가 바로스 동선 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다녀 가렌 나 와달라 했어 쓸 수 있어 1분 30초 어 혜카린 여기거든 혜카린 탑이거든 1분 30초 쯤에 집을 갔다 왔다가 어 지금 타임이 원래 집 가기 딱 좋은 타임이야 메로 확인 혜카린 시아를 사서 오는거야 우리가 어제 스크림 때 피드백이 맨날 집을 늦게 가니까 시아가 다 지워지는거에요 어 맞아 미드 합류 미드 합류 아 탑 밀까 혜카린 탑 있어 이거 뒤 한번 본다 쟤 빠진다 빠진다 응 응 빠져 저기 어차피 나 견제해서 가까이 못 와 절대 내가 레벨이 낮아도 은근히 세거든 야 바위겐 일단 뺏겼다 이거 쭈욱 밀어 이거 그냥 그냥 밀어 아 나 진짜 미드 모여가지고 이거 포탑 하나 밀자 어 포탑 밀어 그리고 용타임 잡으면 나이스 한거지 오케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한번 때리고 어 나이스 궁 좋아 궁 좋아 어 뒤에 뒤에 여기 에이시 잡아 여기 에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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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칼이 걸어 헥칼이 걸어갔어 헥칼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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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시 잡아 아 나 진짜 아 종량 종량 썼으면 되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정글 살아있어 우리 이거 봐 이거 용 용 시도 아 아 이거 용 용 먹으면 돼 이거 용 마크 마크를 좀 해야되거든 이거 마오카이가 좀 봐줘야돼 이거 마오카이가 좀 봐줘야돼 이거 마오카이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차피 한탄 싸움 나면은 궁 있거든 괜찮아 위에 위에 내려온다 가랜 내려온다 용 먹을게 이거 용 먼저 때려 때려 계속 때리고 있어 어 때려 때리고 있어 아 이거 앞에다 위에서 견제하고 견제하고 있어 용 우리꺼다 용 우리꺼야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20초 20초 계속 견제할거야돼 나 어 견제해줄게 견제해줄게 아 이거 정글없어 먹어 먹어 용 넣어도 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모르가나 뒤에 그렇지 빼빼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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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빼 공 쓰면 되잖아 갈리오 공 쓰면 되잖아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아니 침착해 침착해 미드 밀고 어 미드 밀고 오케이 좀 있어 탬이 너무 해명하게 나오네 뭐 하네 그때 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 괜찮아 우리가 지금 우위이기 때문에 괜찮아 애쉬가 지금 제대로 못 컸어 애쉬 너무 맛있어 애쉬 내 맛집인 블루 블루 먹으러 오세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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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마오카이가 여기 보고 우리가 마 우리가 여기 한번 보자 마오카이 싸우지 말고 라인만 밀어줘 아 너무 좋다 오늘 2탄 그리고 마오카이 가능하면 와드 생기면 여기 한번 박아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와드 있어 와드 있어 오케이 박아 좋아 좋아 가렌 밑에 시에서 내가 그러면 가렌 바론 부시 잡을게 바론 와드 박은 지금 탑 탑으로 바꿨거든 저 친구들 이거 우리 가렌 우리 라인 그대로 밀어주면 돼 저게 어차피 수합한거야 지금 라인전 끝나고 한타 운영할 때 수합하는 장면이야 저게 아 너무 잡고 싶게 생겼다 둘 하지만 하지만 오늘 라인만 받아도 이거 헤카림 안 보인다 나 궁 써서 가 헤카림 아직 헤카림 헤카림 약간 위에서 뭔가 제가 봤구나 여기 여기 뒤로 뒤로 돌아와봐요 나 가는 중 어 내가 견제하고 있을게 니코 내가 견제할게 아 이거 와드 있다 와드 있어서 와드 있어서 와드 이거 좀만 더 좀만 더 노력해야 돼 아 이거 헤카림 오나? 잠깐만 헤카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 좀만 라인 기다리자 네 어 헤카림 위에 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오오오.. 너무 좋고 이거 타워 오는 것만 일단 이거 받아먹어 이거 어, 이거 받아 먹어 엘씨랑 엘씨랑 엘씨랑... 어 쭉 빼, 쭉 빼 쭉 빼 타이 왔다 나 니가 맞는다 나 더 빼, 아 그래, 쭉 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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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도 궁, 궁 써줄게 헤카림 잘라 헤카림 잘라 헤카림 잘해 그렇지 엘씨 이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다음에 엘씨봐 엘씨 볼 수 있으면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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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미안 아 이거 미안 아 이거 맵닐 내가 못했어 도와주다가 아냐 빼 빼 빼 잠깐만 제압골드를 주면 안됬거든 아 미안하다 애시가 아니라서 누나마 괜찮다 미안 미안 이거 내가 맵을 잘 못하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데라 지금 나 진짜 나 왜이렇게 재밌 이기는 그냥 이렇게 재밌어 이거 둘이 같이 있지 말고 찢어져 갈리오가 여깄고 차라리 바로스가 내려가 오케이 나 복갈게 어 복가 복가 이거 정글 쭉 털어먹고 어 바론씨 한번만 잡아줄래 바론씨 이거 먹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내꺼 먹지 말고 갈리오면 겁나요 왜 이거 초시계 애시 야 뭐야 모르가녀 초시계 빠졌다 아 어차피 너무 덥고 아 진짜 웃겨 이거 그냥 딜교만 좀 하고 어차피 애들 모일거야 이거 미드 조심 미드 대치만 해줘 우리가 밀어버릴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거 왓자 아 이거 밑에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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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도 가니까 먹어 미드 둘이 견제만 좀 해줘 봐 여기있네 여기 이거 박아놨으니까 오면 어 일단 쭈욱 밀어 우리 포탑아 포탑 끼고 싸워도 돼 어 끼고 싸워도 돼 2대4인데 좀 빠지고 1대4 우리 우리 여기까지 지금 2대4야 2대4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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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타워 밀었어 타워 밀었어 타워 밀고 우리 다용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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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리 탑 빠져 탑 빠져 이거 우리 같이 가실 나 궁 있는데 이럴 거면 바텀 바텀 우리 한 번 더 밀어 이거 어디 끝까지 밀어 어 바텀 한 번 더 밀어 이럴 거면 엘씨 뒤에 온다 아 엘씨 받으러 온다 아 절대 못 와 이거 절대 이쪽에 보다 잠깐만 어딨어 어 나이스 잡아 때려 때려 그렇지 야 헤카리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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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 더 밀어 아 갑자기 너무 웃겨 됐다 됐다 쭉 빼 이거 쭉 빼 좋아 좋아 헤카리 집에 가 헤카리 집에 가 헤카리 집에 가 어 이거 쭉 빼 갑자기 존나 잘 되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여기서 여기서 집 기완 와 기완 모션 간지 이거 미드 한 번 받아 먹어주고 판테온 혹시 와드 있으면 바론 한 번 봐줘 오케이 근데 아까 그 집 가긴 했어 어 집 가긴 했어 어 집 가긴 했어 이거 밀고 분명히 나중에 또 누군가 지원으로 올 때 잡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궁이 글러글 궁이니까 응 내가 사이드 믿는 게 맞는 거 같아 영타 이거 장로 타임 1분 안 남았어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아 죄송 죄송 아 괜찮아 여기 누구 있는 아 보세 보세 둘이 있다 이거 판맬링 했다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이쪽이 그 뭐냐 레드쪽 이거 우리 자리 잡아 궁 있어 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우리 이거 시야 작업 시야 작업 좀 해줘 아 바텀 바텀도 누군가 안 먹고 있었어 내가 사이드를 밀어 아 바텀 또 밀렸네 이거 바 해카린 잠깐 이거 해카린 끊지 뭐 해카린 뛰어온다 해카린 해카린 액씨 끊어도 돼 어 나 궁 30초 어 잡았어 어 와 개빌 바루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 장로 노려볼 만하다 어 이거 몰가 잡아볼까 한단거 같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천천히 틀 뺏고 그렇지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그렸다 장로 노려 이거 장로 때려 장로도 치다 장로 먹어 장로 먹어 괜찮아 괜찮아 장로 먹어 어 장로 먹어 어 어 마크 좀 해주고 이거 어차피 해카린 해카림만 봐줘 나 이거 칠테니까 나 간다구 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견제견제공 괜찮아 괜찮아 견제공 견제공 좋아 우리 탑 밀린다 우리 보탑 봐야돼 어 이거 먹고 각자 라인 가면 돼 이거 먹고 가도 돼 어 먹고 탑 복귀할게 그리고 먹고 이제 들어오면 왜 무조건 싸워 우리가 이겨 어 싸우면 우리가 이겨 해카린 건방져 아 아이 민경인데 내가 봐줘야지 신군대 갈려나가 이거 이거 미드 밀고 바루스 내려와 그냥 우리가 밑에 밑에 먹자 나 밑에 간다 네 내려가면 돼요 나 집가할게 이거 이 상태로 미드라인 한번 더 밀어 미드 한번 더 밀어 미드 한번 더 미드 조금 밀고 우리 집가자 어 이거 견제해서 미니언 없애고 집가 응 싸우지 말고 싸우... 지금 우체 둘이 지금 싸우지 말고 어 수적으로 져! 수적으로 져! 이건! 아 그냥 살살 빼면 돼! 빼빼빼! 천천히!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물리면 안 돼! 2대4야! 됐어! 됐어! 가지 말고! 3대5인가? 이거 한 번 더 밀어! 이리 와! 3대5인가? 잠깐만! 한 번 더 밀어! 개웃겨! 우리 조금 개그하고 있어! 야 우리 방송도 살리네요! 방송 살려야지! 방송도 살리고! 방송도 봐야지! 이제 산거? 전체 산거? 에시랑 이네들은 킹덤오에 한다! 어 킹덤오에 한다! 라인 한 번만 더 밀어 이러면! 어차피 라인 밀리면 저 친구들 미드 못 밀어! 오케이! 아! 잠깐만! 에시 잡혔다! 근데 가랭이 커서 내가 막 킬 수가 안 돼! 우리도 바터 밀거든? 바터 미니까 쭉 밀어! 쭉 밀어! 한 번만 더! 응! 한 번만 더 밀어 괜찮아! 쟤네 오는데 시간 걸려! 이것도 잘 때면 돼! 천천히 나 궁 있거든! 어! 이거 천천히 빼면 돼! 오케이! 이거 애들 챔피언 보이면 우리 바로 빼! 억제기 때리다가! 그... 그... 그니까 왜... 어... 마오카이 줄걸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나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들어와 들어와! 오! 싸먹는다! 이거 풀 좀 풀 쓸 때! 너 풀 쏴야 돼! 아 너무 빨리 쓴 거 아니야? 나 궁 있어! 이거... 다 다... 아 근데 근데 바루스는 죽겠다! 어 바루스 죽어 이거! 나 근데 너무 어렵다! 아 이거 다 죽겠다! 아 이거 장로 있어서 싸워볼 만한데... 아 장로 빠지... 장... 아 근데 바루스가... 나 이거 일단... 일단 정물 데려갔어! 그리고 여기 억제기 나갔어! 괜찮아! 쭉 빼! 들어가볼래? 들어가볼래? 어 잡을 수 있을 거 같애! 자랑 들어가 봐! 마오카이 들어가 봐! 마오카이 좀... 그냥 몸빵만 해봐! 마오카이 들어가! 잠깐 근데 이걸 이긴다고? 가렌 있는데? 가렌 빼고 물어! 가렌 빼고 물어! 가렌 그냥 무시하고... 가렌 무시하고 물 수 있어 물어봐! 이거 시도 한번 해봐 그냥! 애쉬 물어 애쉬! 어 야! 어! 괜찮아 괜찮아! 애쉬 물어 애쉬! 이거 물어야 돼! 우리! 우리 미드 잡숨구나! 아 됐다 됐다! 빠져 빠져! 빠져! 아니 물 수 있으면 물어봐! 아니야 물 수 있으면 물어봐! 한 명만 잡아봐! 한 명만 잡아봐! 어 잡을 수 있어! 아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시도 좋았어! 괜찮아! 내가 비려진 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애들 어차피 억제기 나가서 여기 밀어야 되니까 우리 이거 미드 밀어! 바론 각 봐도 돼! 좀 이따가! 갑준님 손 넣는데요? 갑준님 이거 시비 보는데 저쪽에서? 선 넣는데? 그니까! 어 전체 채팅 꺼져있나본데? 갑준님! 봤어요? 아니 아니 봤어! 봤어? 선 넣는데? 나 미드 민다! 어 이거 이거 좀 밀었어! 이거 쭉 밀어! 이거 바텀 여기 미드 타워 밀어! 어차피 바텀 저기 커버할려고! 괜찮아 이거 겁먹지마! 겁먹지마! 헷카림 탑에 있어 괜찮아! 이거 주고! 이거 밀어! 이거 쭉 밀어! 근데 미드 근데 옆으로 나올 수는 있지가 조심! 나 근데 궁 있음! 달려갈 순 있어! 나 채로 밑다 하면 할까?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아니 어 뭐에 X amount 그리고 썸 터지면 바로 탈타면 돼 X amount K حる 이거 원래 Será чисth 지금 서로 우왕자하고 동성거리리라 때문에 그냥 내가 밑으로 내려간 거긴 해 알겠지? 그건 명심해줘야 될 것 같애 칼날 우리 밤이 멋있는데 그렇구나 이거 애쉬가 너무 애.. 아니 뭐냐 저기 모르가나가 이거 잡자! 여기 이거 잡자!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도발! 어 좋았어 가렌 역시 단단하다 단단해 어 저 처지에서 이 빼빼 이 너무 멀렀다 나 궁 곧돌고 궁 방향 썼는데 50초 이거 미드 밀고 어 이거 어차피 나 탑가도 괜찮을까? 아 이거 정말 밀어 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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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으로 올게 이거 더 밀어 더 밀어 쭉 밀어 이거 뒤에 헷카림 봐줄게 헷카림 봐줘 이거 무리하게 헷카림이 뒤에서 물수도 있어 타워 박아놓고 그렇지 이거 아래 와도 박아줄게 헷카림 어떡해 아 합류가 빠를 거 같애 어 합류 빠를 거 같애 우리 갈리오가 밀고 있으니까 서포루도 싸움하면 안 돼 어 서포루도 싸움하면 안 돼 어 서포루도 싸움하면 안 돼 나도 궁 있어 어이? 이거 뭐야? 나 궁 있어 뭐다 어차피 어차피 뭐다 어 나이스고 차려 간다 간다 나 간다 간다 나 비고 간다 나 간다 이거 진짜 간다 이거 나 커버 좀 나 이거 진짜 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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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드린 나 잡았어 자 괜찮아 애가 다 잡아 애쉬 잡아 애쉬 애쉬 봐 애쉬 애쉬 100회 피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순서대로 천천히 잡아 천천히 천천히 헷카림 컷 가렌 가렌 어 가렌 가렌 이거 가렌 컷 그렇지 나이스 믿음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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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밀자 어 믿음이러 가자 다 들어와 바로 먹어야 되나? 아니 이거 밀어 이거 밀면 이겨 어 밀면 이겨 어 밀면 이겨 괜찮아 이거 밀면 이겨 어 이거 밀면 이겨 괜찮아 천천히 오른쪽 부터 오른쪽 부터 어 이거부터 쿠커싱 어 그 다음에 이거 남쪽 부터 이겼다 와 나이스 어 너무 잘했어 아 와 개잘 잡았어 아 너무 잘했어 야 축하해 축하 이겼어 이겼어 아 너무 잘했어 얘들아 너무 고마워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울어도 돼 이건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울어도 돼 하는 거야? 아 이걸 이겨? 킹재서 간누리 킹재서 간누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